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수능 성공을 향한 첫걸음을 함께 하겠습니다. 영어 고등 예비 과정에 저는 주혜연입니다. 예전에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과 함께 중국으로 수학여행을 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멋진 만리장성을 앞에 두고 우리 친구들이 버스에서 내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들아 저거 구경해야 되지 않겠니? 왜 안 내리니? 라고 물어봤더니 친구들이랑 수다 떠는 게 너무 재밌어서 버스에서 내리기 싫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행이란 건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누구랑 같이 가느냐 그리고 가는 길에 어떤 풍경을 보느냐 이런 여정도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두 다 1등급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리고 있는 것은 맞지만 여러분 공부하시는 그 여정도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뭐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렇게 공부 안에서도 좀 재미를 찾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운 유형 함께 할 시간이죠. 칠판 보면서 유형 분석부터 같이 해볼게요. 자 오늘은 세부 내용 파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해볼 거예요. 문제는 이런 형식으로 생겼습니다. 땡땡에 관한 다음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혹은 일치하는 것은 이란 문제예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맞춰야 되는 거고요. 맞추는 걸 넘어서서 빠르고 정확하게 맞추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일단 이런 차례로 문제를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택지랑 지문을 번갈아 읽으세요. 가끔 지문을 다 읽고 선택지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지문의 정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문을 다 읽고 선택지를 보시면 또다시 지문으로 올라가서 읽어야 하는 시간 낭비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번갈아 읽을 것 한 가지 다행인 점은 지문의 순서랑 선택지 순서가 일치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렵지 않지만 실수하기 쉽습니다. 맞는 거 잘 찾고 있다가 갑자기 틀린 거 골라서 틀리고 이런 경험들 한 번씩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은 T 틀린 것은 F로 이제 우리 고정적으로 표시하면서 읽는 연습도 할 겁니다. 자 또요 시간 표현과 부분 부정에 좀 유의해 달라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거 어떤 뜻이에요. 자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하면 우리 천팔백 년대를 의미할 때 쓰는 표현이죠. 여러분 천팔백 년대는 세기로 표현하자면 몇 세기입니까? 그렇죠 십구 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간 표현에 좀 유의하셨으면 좋겠고 또 부분 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낫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함께 쓰이면 부분 부정이거든요. 뭔 말이냐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낫이랑 이런 단어가 함께 쓰였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모두 다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이렇게 부분만을 부정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낫 어웨이스 그럼 항상 안 그렇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다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낫과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합쳐지면 모두 그런 건 아니야. 그럴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조금 더 여러분 편하게 와 닿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기젠프 문제부터 같이 출발해 볼게요. 자 보헤시우스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은 was born in Rome이니까 로마에서 태어났어요. 자 근데 언제 태어났어요. 숫자 앞에 around가 붙으면 언제 경혜라는 의미가 되겠죠. 서기 480년경 로마에서 태어났대요. the son of a noble family 라고 했으니까 noble family가 귀족이죠. 귀족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는 was well educated. 역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나 그런지 교육을 아주 잘 받았고요. 그리고 could speak both greek and latin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both를 보시면 뒤에 and가 있나 꼭 찾아보셔야 되고요. 여기는 짧게 이어져 있지만 우리 때로는 지문에 both랑 and 사이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꼭 찾아서 짝을 지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사람은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모두 말할 수 있었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까 선택지랑 번갈아 가면서 보기로 했는데 선택지를 바로 볼게요. 서기 480년경에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라는 이 내용이 지금 맞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맞는 내용이고 자 2번 보세요. 그리스어와 라틴어를 둘 다 말할 수 있었다. 자 방금 전에 봤던 그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2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라고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자 이 사람은요 acquired an important post라고 했는데 자 이 post란 단어가 여기서는 직책이라는 의미로 쓰였죠. 아주 중요한 직책을 얻게 돼요. 자 누구 아래에서 자 여기 동고투족이라고 나와있네요. 동고투족의 왕인 데오드릭의 하 그 아래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직책을 맡게 됩니다. 얻게 됩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간단하게 post에 대해서만 좀 정리해 볼까요. 우리 post하면 사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뭐예요. post office 그죠. 우체국. 그래서 우편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우리 방금은 이 post가 어떤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직책이란 뜻이 있다고 했죠. 직책 직위라는 뜻으로도 post를 사용할 수 있고 또요. 네 뭔가 위치를 나타낼 때에도 우리 pos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각각이 동사랑도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post가 동사로 쓰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편물을 붙이다라고 할 때도 post 쓸 수 있겠고 또 직책이란 단어가 동사로 연결되면 어떻게 될까. 자 누가 누가 뭐 사장이 되었습니다. 누가 누가 차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걸 보통 회사에서는 벽에다가 이렇게 게시한다 공고한다라고 하죠. 그래서 post란 단어가 게시하다 공고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관련된 뜻들 한번 싹 정리해 두시면 좋겠어요. 너무 버거우면 일단 명사에 해당하는 세 가지 뜻이라도 외울까요. 저 지울게요. 세 개 말해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우편 직책 위치라고 했었죠. 자 어쨌거나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되었대요. for a time이니까 한동안 he enjoyed 그는 즐겼습니다. power and influence 자신의 권력과 그 영향력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자 사람의 인생이란 것도 이렇게 흥망성쇠가 있잖아요. 자 한참 잘나가던 이런 시절을 거쳐서 but 그러나 어떤 일이 생깁니까. he began to fall after 라고 나와 있는데 520년 후에는 fall이니까 몰락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네요.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선택지 뭐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3번 서기 520년 이후부터 몰락하기 시작했다 방금 전에 앞에서 봤죠 몰락하다를 fall이란 표현으로 나타냈으니까 우리 3번 역시 지금 맞는 표현이구나라고 여러분 잘 찾고 계시죠 자 이어서 쭉 봅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he was sent to prison이라고 했어요. 히 센트라고 하면 그가 누군가를 보내는 건데 워즈 센트니까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했더라 수동태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감옥으로 보내졌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감옥으로 보내졌고요. 자 수동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예요. 어디까지 챙기셔야 돼요. 히 워즈 푸트 데스가 되는 거죠. 사형을 당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렀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어떻게 죽음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after terrible tortures. 여러분 torture라고 하면 고문이니까 아주 끔찍한 고문을 당한 끝에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말년이 상당히 비참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while in prison 감옥에 있는 동안 he wrote his famous book 아주 유명한 책을 집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the consolation of philosophy라는 책이래요. 여러분 consolation이라고 하면 위안이란 뜻인데 철학의 위안이라는 그런 책을 집필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가진 고문을 당하고 한때 정말 부러울 것 없는 권세를 누리던 사람이 감옥에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에는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삶을 비관할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이제 마지막 삶의 어떤 불꽃을 불태우면서 이런 책을 집필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넘어가려고 봤더니 뭐 하나 좀 이상한 거 보이지 않으세요 쌤 이상해요. while 이란 게 이때까지 제가 봤을 때에는 뒤에 항상 주어 동사가 다 나왔거든요. 근데 여긴 보니까 while in prison 이래요. 이상해요. 중간에 뭐가 짤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뭐가 없어졌는지 한번 찾아봐요. 자 일단은 왜 없앴을까요. 없어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떨 경우에 우리가 없어도 이해할 수 있죠 반복되는 말일 경우에 그래서 이때 이 주어는 똑같이 희라는 주어였나 보다. 그래서 생략했구나 생각하실 수 있겠고. 자 감옥에 어땠다는 걸까요. 감옥에 있었다는 거겠죠. 자 이렇게 있다라는 뜻을 가진 비동사는 그 의미가 참 약하잖아요. 사실 감옥에 있었습니다라고 했을 땐 감옥에라는 말이 훨씬 더 정보가 중요한 정보가 많이 실려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동사에 해당하는 was라는 비동사도 함께 생략이 된 겁니다. 어쨌거나 감옥에 있을 때 이런 유명한 책도 집필했대요 선택지 같이 봅시다. 4번 감옥에 있는 동안 유명한 책을 집필했다. 방금 본 그 내용이니까 우리 4번도 맞았네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5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오백십 년 경에 제가 아까 숫자 앞에 어라운드가 붙으면 언제 언제쯤에 언제 언제 경에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오백십 년 경에. 히 비겐 더 메이저 워커브 이스 라이프 자신의 인생에 아주 주요한 업적을 시작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일을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일이 바로 뭐냐 하면 더 트랜슬레이션이라고 했는데 우리 이 단어 예전에 듣기 할 때도 공부한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트랜스란 말이 붙으면 이쪽에서 저쪽으로 바꾸는 거라고 하면서 제가 트랜스포머 얘기도 해 드렸잖아요. 자동차에서 로봇으로 변한 거죠. 자 이 경우에는 어때요? 언어를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바꾸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거 번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때 워크스는 작품이라는 의미겠죠. 아리스토텔레스의 작품을 번역하는 일을 해요. 그리스어에서 라틴어로 말입니다. 자 그런데 instead of translating all the works of 아리스토텔레스 이라고 해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작품을 갖다가 그냥 다 번역을 하는 대신에. 히 트랜스레이덱 자 그는 무언 만을. 번역을 했나요 여기 나와 있죠 올가논이라는 이 작품만을 번역을 합니다. 자 이 작품은 뭐에 대한 작품일까요 워크스 온 라직이니까 논리에 대한 그런 작품인데 이 작품만을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뒤로 넘겨서 선택지를 한번 보죠. 아리스토텔레스의 모든 책을 번역했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뭐에 대한 책만 번역했다고 그랬죠 네 논리에 대한 작품이 있는데 그것만을 번역했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은 오 번이구나 그래서 지금 오 번만 에프 정답은 틀린 거 오 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끝에 조금 내용이 남아 있었죠 여러분 실제 시험장에선 정답 확인하는 순간 다음 문항으로 넘어가시면 되고 우린 지금 공부하고 있으니까 마저 읽어보죠. 디스 트랜스레이션 자 이러한 번역물들은 워 유스트 사용되었습니다 학교에서 자 얼마의 기간 동안 사용되었는지 한번 보세요. for more than 700 years 무려 700년 동안 우리 교과서 한번 개정돼서 막 7년 쓰는 것도 참 오래 쓰는 건데 무려 700년 동안을 학교에서 이 번역서들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이거 예전에도 본 적 있는데 기억나세요. made a b라고 하면 a를 b로 만들었다 이런 뜻인데 b 자리에 이렇게 pp 형태가 왔잖아요. 그럼 해석을 어떻게 해요. a를 b 되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거든요. 어드마이어는 누군가를 막 존경하고 칭송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이 칭송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장만 한번 싹 이어서 해석 가보죠. 자 이 번역문들은 700년 이상 동안 학교에서 사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칭송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답까지 잘 찾았고 선택지랑 지문을 번갈아 본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좀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자 2번 주관식도 풀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 작품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that made라고 해서 그의 이름을 admired 이렇게 칭송받게 만든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작품 제목이 뭐였죠? 기억나시죠? 올가논이란 작품이었고 이것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요? 뭐에 관한 거였죠? logic에 관한 것이다 라고 했으니까 the organ and it was about logic 뭐 이런 식으로 정답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우리 다음 문항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는 인물에 대해서 정보를 쭉 주는 글이었고 이번에는 국가에 대해서 정보를 쭉 주는 글입니다. 전형적인 내용이 일치 불일치 문제예요. 자 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칠레에 대한 이야기군요. 칠레가 스트레치 있으니까 스트레치 이렇게 쭉 뻗어 있는 걸 이야기하죠. 뻗어 있습니다. 얼마 이상 이천육백 마일 이상을 뻗어 있어요. 북에서 남으로 이렇게 길게 뻗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average is only one hundred miles in width라고 해서 이 단어는 뭐의 명사형이에요? 와이드의 명사형이에요. 여러분 와이드라고 하면 넓은이란 뜻이잖아요. 그럼 얘는 넓이 폭 이런 뜻이겠네요. 자 그 폭은 평균 얼마에 불과해요? 백마일에 불과하대요. 자 남북으로는 이천육백 마일인데 폭은 백마일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좁고 길게 생긴 나라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it is cold and rainy in the south. 남부는요. 춥고 또 비도 많이 오고요. 북부는 어떻대요? hot and dry니까 더우면서도 건조하대요. 이렇게 긴 나라들의 특징이 어때요? 기후의 차이가 크죠 이렇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후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선택지 한번 봐봐요. 역시 일치하지 않는 것 찾는 겁니다. 남북의 길이가 동서 길이보다 길다. 폭은 좁고 길이가 길다라고 했으니까 일 번 지금 맞는 내용이죠. 자 이번 보세요 남쪽은 춥고 비가 많이 오고 rainy라는 표현도 있었고요. 북쪽은 덥고 건조하다 hot and dry라고 했으니까 이 번도 지금 정확하게 맞는 내용이잖아요. 자 아직 틀린 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죠. in parts of the라고 해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이 있어요. 자 이 사막 지역에서는요. no rain fall. 여러분 이렇게 비가 내리는 걸 약간 유식한 말로 강우라고 하잖아요. 그 어떠한 강우도 has ever been recorded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니까 이 아타카마 사막 지역은 비가 오질 않는구나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서 뭐래요. although harsh. harsh이라고 하면 거친 뭐 황량한 이런 뜻이죠. 이 지역이 굉장히 거칠고 황량하지만 그런데도 이 지역은 attract settlers. 여러분 attract라고 하면 이렇게 끌어들이는 거예요. 정창민들을 끌어들인대요. 황량한데 왜 오죠. because of 왜냐하면 it's rich mineral deposits라고 해서 또 rich 보면 부자하지 마시고 풍부한이라는 뜻도 있어요. 자 뭐가 참 풍부하답니까 mineral deposits니까 광물 그 매장량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이 광물이라는 게 결국은 다 돈이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정착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읽고 났더니 또 뭐가 이상하죠 뭐가 이상해요 쌤 제가 이때까지 본 although는요 맨날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또 다 어디 가고 harsh라는 형용사만 있네요 참 이상해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생겼을까 앞에 와일드의 주어 동사 생략된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주어는 어떻게 생략했죠 똑같으니까 없어도 알 것 같으니까 자 그럼 여기선 주어 뭐예요 this region이겠죠 이 지역이란 주어가 생략된 것 같고. 자 그다음에 황량하다고 했을 때는 보통 우리 형용사 앞에 뭐 써요 비동사 쓰잖아요 그러니까 is라는 비동사가 생략된 거겠죠 although this region is harsh this region attract settlers 너무 반복이 심하니까 없어도 알 수 있을 만한 말들은 요렇게 다 생략을 한 거라고요. 자 비록 이 지역이 굉장히 황량하긴 하지만 풍부한 광물 매장량 덕분에 정착인들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하시면 돼요 자 선택지 보세요 3번 아타카마 사막 지역에는 광물 매장량이 풍부하다 우리 방금 확인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3번 역시 맞았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이어서 뒤를 봅시다. 자 이번에는 더 센트럴 밸리라는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센트럴 밸리는 누가 열심히 공부했나 봅시다 이거 뭐라고 해석하셨어요. 또 거짓말하다 했어요 라이가 나오면 거짓말하다는 뜻보다 사실 수능 지문에 더 많이 나오는 뜻은 뭐라고 했어요 어디 어디에 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 약속했잖아요. 이 센트럴 밸리라는 지역은 어디에 놓여 있어요 비트윈 A&B니까 A랑 B 사이에 놓여 있는 거죠. 안데스 산맥이랑 코스터마운틴스니까 그 해안에 있는 산맥 그 사이에 있어요. 자 그 사이에 센트럴 밸리라는 지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요. The soil is fertile 이라고 해서 여러분 fertile이란 단어가 비옥한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땅이 기름진 거 있죠. 토양은 굉장히 비옥하고요. The climate 기후는 이스마일드 온화하대요. 최고죠. 땅은 농사짓기 너무 좋아 기름지고 기후는 온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어때요. over two thirds of the population 인구의 삼 분의 이 이상이요. live in this region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거 알아가지고 무려 삼 분의 이의 인구가 여기로 몰려온 거예요. 메인리라고 해서 주로 이 사람들은 더 센트럴 밸리 중에서도 어디에 살아요. 이 센티에고라든지 벨페라이소라는 이 도시에 주로 살고 있습니다. 정도로 해석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이제 선택지 보기 전에 딱 하나만 짚어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삼 분의 이인 거 아셨어요. 이제 우리 알고 있어야 해요.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니까. 영어에는 수를 셀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하나 둘 셋 넷 해서 원 투 쓰리 포 이렇게 세는 방법이 있고요. 하나는 순서를 셀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죠. 그래서 이걸 영어로 first second third fourth fifth 이런 식으로 세잖아요. 자 분수를 말할 때에는 앞에 우리가 말했던 하나 둘 셋 넷에 해당하는 단어를 앞쪽에 써주고요. 자 우리 이렇게 순서를 나타내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기수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다가 기수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삼 분의 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삼 분의 일 앞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숫자 그거 쓰는 거라고 했는데 그럼 일 이니까 원 하면 되겠다 그죠. 자 그다음에 아까 삼은 뭐였죠. 순서를 나타낼 때 삼은 first second third니까 원 third 해 주면 되겠죠. 그럼 이게 삼 분의 일인 거예요. 자 그럼 삼 분의 이 만들어 볼까요. 삼 분의 이. 자 우리 원래 알고 있는 이라는 숫자 뭐예요. 투 하면 되죠. 그래서 투 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럼 여긴 어떻게 해요. 그렇죠 투 third라고 놔두려고 했더니 앞에가 둘이잖아요. 그래서 투 thirds 이렇게 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분수라는 걸 시각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놓은 거지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어서 해석을 해 보니까. 그 인구의 삼 분의 이 이상이 이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했어요. 선택지 바로 보세요. 자 인구의 삼 분의 이가 넘는 사람들이 센트럴 밸리에 산다. 정확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사 번도 맞았네. 아직 틀린 거 안 나왔으니까 답은 오 번이죠. 그럼 실제 시험에서는 어떻게 해요. 오 번하고 다음 문항 넘어가시면 돼요. 자 우린 확인하는 차원에서 읽어봅시다. 어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이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하나 둘 셋 할 때 셋이니까 삼이고. 어 포스트는 퍼스트 세컨드 세컨드 포스트 할 때 사니까 이거 사 분의 삼이라는 뜻이구나. 잘하셨어요. 사 분의 삼이에요. 칠레 산업의 사 분의 삼이 이스 어수 로케이딧 힐 또한 이 지역에 있어요. 사람이 많으니까 산업도 여기에 다 위치해 있나 봐요. 이 지역은 어디겠어요. 그러면 센트럴 밸리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죠. 에서 모스트 업드 리치 파미즈라고 해서 또한 부유한 농장의 대부분들도 그러합니다. 그러하다는 건 어떠하다는 걸까요. 위치해 있습니다. 하시면 되겠죠. 산업들도 여기에 있고 농장들도 여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 문항 넘어가기 전에 이거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은 진짜 올해 성적 대박 날 거예요. 이즈 로케이딧 우리 이거 배웠는데 기억나세요. 어디 어디에 위치하다. 우리말로는 위치하다니까 수동태가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영어로는 비 로케이디드라고 표현한다. 우리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있다라는 의미로 비 로케이디드를 썼네요. 칠레 산업의 사 분의 삼이 이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칠레가요. 클레임스니까 주장을 하는 거예요. parts of Antarctica. 그 남극 지역의 일부 지역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어요. 저거 우리 거예요라고. 하지만. 이것이 국제적으로 인정하다죠 이즈 레커그나이스니까 인정받다죠. 이런 소유권 주장이 국제적으로는 인정받고 있지 못합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선택지를 보니까 뭐래요. 남극 일부 지역의 소유권 주장이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요 이즈 레커그나이스라고 했으니까 틀린 것은 오 번이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 문항은. 세 개만 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나시는 거 세 개 쓰시면 돼요. 센트럴밸리에 대한 다섯 가지 정보가 있었는데 이 중에 여러분 세 개 어떤 거 쓰셨습니까. 안데스 산맥과 해안 산맥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때는 위치하다라는 의미로 lie 있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또 토양이 비옥하고 기후가 온화하다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특히 비옥하다라고 했을 때 fertile이란 단어가 있었고요. 또 산업의 사 분의 삼이 이곳에 위치해 있다고 해서 이번에는 위치하다라고 했을 때 어떤 표현을 썼었어요. 네 비 로케이디라는 표현을 썼고요. 부유한 농장 대부분이 역시 이곳에 위치해 있다는 이야기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뭐 칠레에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지도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지도를 보시면 정말 길죠. 정말 남북으로 길쭉하게 생겼고 우리 아까 그 살기 좋다는 센트럴밸리 지역이 지금 중반부 정도에 이렇게 위치한 것도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요런 요런 나라에 대한 정보였구나. 자 이제 우리 다음 문항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펠리세티 맥스웰이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이 사람이 맥스웰이란 사람이 파운디드 발견했습니다. 인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해요. 우리 발견하다란 말은 파인드인데요. 파인드의 과거형은 파운드잖아요. 근데 얘는 파운디드 파운드 이디가 붙었어요. 얘랑은 별개의 표현이에요. 생긴 것만 비슷해요. 자 파운드는 설립하다란 뜻이고요. 얘는 과거형이 파운디드예요. 그러니까 찾다에 파인드 파운드랑 헷갈리면 안 되겠다. 얘는 설립한 거예요. 자 이 맥스웰이란 사람이 성공적인 미국의 기업을 갖다가 설립을 했어요. 자 근데 어떤 기업이냐. 우리 명사 뒤에 이렇게 ing 나오면 꾸며주듯이 해석하는 거 아시죠. 근데 ing가 한 개가 아니고 몇 개요. 두 개.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 하는 기업이죠. 자 뭐하고 뭐하는 기업입니까. making and distributing snowmobiles라고 했으니까 2010년에 이 설상차라고 하는 이 snowmobile을 갖다가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설립했습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snowmobile이라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마치 그 썰매처럼 생겼는데 이게 자동차랑 결합한 그런 형태예요. 아마 영화에서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americans 미국 사람들은 use snowmobiles primarily for leader라고 했는데 여가란 뜻이잖아요. 주로 여가를 위해서 이 설상차를 사용해요. while 여기서는 동안에란 뜻이 아니고 반면에라고 해석하셔야 되겠어요. 뭔가 이렇게 대조할 때 쓰는 표현이죠. 반면에 이 맥스웰의 제품은 어땠냐면 is designed 고안이 되었습니다. as a working vehicle. 뭐로 여가용이에요. 아니에요. 이번에는 작업용 차량으로서 이렇게 고안이 되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상차 사진을 준비할 걸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 마치 약간 오토바이처럼 생겼어요. 위에는 제 그림을 보면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 같은 것도 달려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이렇게 좌석에 앉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밑에는 마치 썰매처럼. 안 되겠다 더 이상하죠.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설상차거든요. 자 그럼 선택지를 같이 좀 볼게요. 자 이 맥스웰의 회사에 관한 내용과 일치하는 거 찾는 거예요. 이번에는 1번 보세요. 작업용이 아니라 여가용 설상차를 만든다고 했어요. 보통은 여가용을 쓰는데 이 사람이 만든 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만든 건 working vehicle이다. 작업용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 지금 내용이 거꾸로 되어 있잖아요. 1번은 어때요 틀렸네요. 1번은. 우리 지금 맞는 거 찾아야 되는데 얘는 틀렸어요. 계속 봅시다. that's why.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붙여서 뭐라고 해석하기로 했는지 기억나세요. 네 그래서라고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앞에는 원인이고 뒤에는 결과가 나오고 그 사이에 나오는 것이 that's why라는 표현인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라고 해석해보자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 there's little domestic demand. 여러분 domestic이라고 하면 국내의 란 뜻이 있거든요. 국내의 수요가 little 앞에 어가 안 붙었죠. 그러면 부정처럼 해석해라라고 했어요. 국내의 수요가 거의 없어요. 그의 설상차에 대해서는. 왜 그렇죠. 지금 미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서는 사람들이 설상차를 뭐로 쓴다고 그랬어요. 여가용으로. 근데 이 사람은 작업용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에서는 어때요. 수요가 거의 없겠죠. 그럼 이 회사 망했어요. instead 그 대신에 nearly all of his products. 그의 제품 중에 nearly all이니까 거의 전부가 are exported. exported라고 해서 여러분 export란 단어가 수출하다라는 뜻이거든요. overseas 어떻게 되었어요. 해외로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에다가 이제 이 설상차를 판매를 하는군요. 그의 회사는 employees라고 해서 employee가 이렇게 사람을 고용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자 누구를 고용해요. most of the workers in its community라고 해서 그 지역사회에 그 지역사회에서 근로자들의 대부분을 고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지역사회 안에서 근로자들을 선발해서 고용을 한다는 이야기까지 했어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보세요. 자 거의 모든 설상차를 국내에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little domestic demand 국내 수요가 거의 없다고 했으니까 이번 틀렸잖아요. 그렇죠. 3번은 어때요. 대부분 다른 지역 출신의 노동자로 고용한다고 했어요. in its community 그 지역사회 안에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고용한다고 했으니까 3번도 지금 틀렸잖아요. 맞은 거 언제 나오려나 계속 봅시다. because his workers spend라고 해서 그의 근로자들이 썼습니다. 뭐를 사용하고 있나요. about 60% of their income locally라고 이야기하네요. 자 우리 이렇게 숫자 앞에 about이 붙으면 대략 이런 뜻이잖아요. 대략 60%요. 뭐요. of their income이니까 그 수입의 대략 60%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locally니까 그 지역 그 지역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맥스웰 회사의 그 직원들이 그 지역에서 수입의 대략 60%가량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거를 다시 그 지역에 지금 돌려주고 있는 거죠. 경제적인 이익을. 그래서 맥스웰의 payroll이라고 해서 아래에 급여 지불 총액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급여 지불 총액이 is responsible for 책임이 있습니다. 그랬잖아요. 어디에 책임이 있어요. 또 숫자 앞에 about 나왔네요. 대략 얼마예요. 이천만 달러 연간 수입의 이천만 달러가량을 책임지고 있답니다. 어디에서? 인 더 커뮤니티. 그 지역 사회에서요. 자 우리말로 이천만 달러를 책임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그 지역 사회에 벌어들이는 연간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 이천만 달러는 다 누구 덕분이다. 이 얘기예요. 그렇죠. 이 맥스웰 회사 직원들의 월급 덕분이다. 그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해석만 한 번 매끄럽게 이해해 주세요. 이어간 다음에 선택지 좀 보도록 하죠. 자 그 회사 직원들이 지역에서 수입의 약 육십 퍼센트 가량을 사용하기 때문에 맥스웰 회사의 급여 지불 총액이 그 지역 사회의 연간 수입에 약 이천만 달러 정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선택지로 어떻게 만들어졌나 봤더니 매달 지불하는 급여 총액은 약 이천만 달러이다 그랬어요. 매달 지불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애니얼 인컴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애니얼은 매년의 란 뜻이니까. 지금 사 번도 틀렸네. 정답 오 번이구나. 실제 시험에서는 오 번하고 지나가시면 되고. 자 우리는 이제 마저 확인을 해 봅시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Without the income gains라고 했는데. 개인이 뭐 이익 소득을 보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맥스웰 회사의 직원들로부터 얻는 그런 경제적 이익이 없다면 로컬 비즈니스 그 지역의 사업들이요. 뭐 예를 들자면 식료품점이라든지 미장원이라든지 레스토랑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기타 등등 지금 예를 들어 놓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지역의 사업들이 would not survive 살아나지 못할 텐데요.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쌤 이상해요. 왜 그냥 do not survive 하지 않고 would not survive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나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는 이 맥스웰 회사 직원들 덕분에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 있죠. 근데 만약에 없다면 만약에라고 제가 지금 상상하고 가정하고 있는 거죠. 자 상상 가정이란 걸 그럼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러면 읽는 사람 깜짝 놀라죠. 그래서 아니야 아니야 놀라지 마 이거 가정이야 상상이야라는 의미로 지금 여기 뭘 써준 거예요. 우드를 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업법 파트에 가서 자세히 다시 배울 거예요. without 뒤에 어떤 명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주어 would 원형이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시면 돼요. 명사가 없다면 주어가 동사할 텐데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 실제로는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로는 있죠. 없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이 맥스웰 회사 직원들의 경제적인 그런 소득 이런 것이 없다면 이 지역의 사업체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for that reason 그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지역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맥스웰과 그 회사 직원들에게 당연히 아이고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감사하는 이라는 의미로 어떤 단어 써주시면 되겠어요. 네 thankful이라는 형용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관식 이번은 저절로 해결이 됐고요 자 선택지 마저 보죠. 직원들의 소비 덕분에 지역 사회 사업체가 죽지 않고 있다 정확하게 아까 표현된 표현이었잖아요. would not survive 만약에 이런 것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텐데 근데 실제로는 소비 덕분에 죽지 않고 잘 살고 있다는 의미로 여러분 오 번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바쁘게 세 지문이나 나갔는데 우리 잠깐 머리 식혔다가 또 이어가도록 할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데리고 가겠다라고 답을 하셨나요. 각각의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고 해요. 독수리가 상징하는 것은 배우자 뱀이 상징하는 것은 재산 원숭이를 원숭이가 상징하는 것은 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에 이 세 가지 큰 가치를 어떻게 함께 굴릴 것이냐라는 의미를 갖는 심리 테스트래요. 가장 뭐 보통 많이 나오는 답이 뱀은 목에 걸고 원숭이 손을 잡고 그리고 독수리는 내 어깨에 올려놓고 셋이 가겠다. 이제 뭐 이런 답이 제일 좋은 것 같고 가장 좀 안타까운 답은 뱀은 버리고 독수리를 타고 원숭이를 머리에 올려놓고 가겠다.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 두께 있더라고요. 버리면 안 되죠. 같이 가야죠. 네 우리 이제 그 네 번째 지문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엑서사이즈 삼 번입니다. 자 이번에는 터핏 퍼핀즈라는 그 새에 대한 건데 에토피리카라는 이름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몰랐다 치고 그냥 퍼핀이라고 간략하게 같이 부르도록 할게요. 자 이 퍼핀은요 브리드니까 새끼를 낳습니다 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디에 새끼를 낳는데요. 섬과 바위투성의 그 절벽에다가 새끼를 낳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디에 있는 섬과 어디에 있는 절벽인가요. arctic waters of the north pacific 이라고 했으니까 그 북해에 있는 북극해 지역에 그 섬과 절벽에 새끼를 낳습니다 하시면 되겠고 쌤 여기 막 무슨 바다 이름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거 해상 안 해주세요. 자 선택지 보시면 위치에 대한 거는 선택지로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그냥 여기에 새끼를 낳는구나 정도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지금 퍼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are the size of pigeons. 여러분 피전이라고 하면 비둘기잖아요. 크기가 비둘기만 해요. 하니만 한가. 그리고 way라고 했으니 무게가 나가다 이런 뜻이죠. nearly twice as much. twice라고 했으니까 거의 두 배 무게가 나갑니다. 크기는 비슷한데 무게는 두 배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일치하는 거 찾아 봅시다. 비둘기와 크기가 같지만 비둘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고 무게가 지금 더 나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틀렸고 우리 일치하는 거 찾아야 합니다. 자 날아다닐 때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they look like flying seekers라고 해서 여러분 c가 약간 이렇게 통통하게 생긴 담배 아시죠. 마치 날아다니는 c가처럼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moving very quickly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데 close to the water니까 물에 가까이 수면 가까이 아주 빠르게 비행을 합니다. 빠르게 움직입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they fit 이때 they는 누구겠어요. 그렇죠 오늘의 주인공 puffins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먹이를 먹어요. 그런데 어떻게 먹냐 하면 by diving. 다이빙을 하고 그다음에는 flying on the water 물속을 샥 날아가는 겁니다. with their wings니까 날개를 퍼덕여서 물속을 날아가는 거예요. 자 뭘 추구해서 그런가요? in pursuit of small fish. 작은 물고기를 쫓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puffins들은 먹이를 먹어요. 어떤 방법으로? 다이빙을 해서 작은 물고기를 쫓아 날개를 퍼덕이며 물 밑을 날아가는 그러한 방법으로요.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고요. 선택지 볼게요. 물에서 멀리 떨어져 난다고 안 했죠. close라는 표현을 썼으니까 이번 지금 틀린 거 알 수 있고요. 삼 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안 나왔네요. 마저 읽어봅시다. They hold a fish in their bills라고 해서 bill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불이라는 의미이라고 여러분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puffins는 그 불이 안에다가 물고기를 딱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까지? until they return to the nest. 둥주로 돌아갈 때까지.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잡고 있죠? to feed the puffin chicks라고 해서 그 어린 puffin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그래서 둥주로 돌아갈 때까지 불이 속에 물고기를 딱 이렇게 담아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they breed in holes. 구멍 안에다가 새끼를 낳아요. 그런데 샘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또 나왔네요. 꾸며주듯이 해석하시면 되죠. 자 어떤 구멍이에요? they dig into the ground. 땅 속에 판 그 구멍 속에다가 새끼를 낳고요. 그리고 build their nest.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둥지를 짓는 거예요. 일단 땅을 파고 새끼를 낳은 다음에 거기다가 이렇게 둥지를 짓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 이때 데이도 누굽니까? 그렇죠. 지금 puffins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선택지를 볼게요. 잡은 물고기를 삼킨 뒤에 둥지에 있는 새에게 개워준다는 건 자기가 먹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토해서 새끼한테 먹인다는 건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담아만 간다고 했으니까 삼 번의 내용도 지금 틀린 거고요. 사 번 땅 속에 판 구멍에 새끼를 낳고 둥지를 짓는다는 이 내용 아까 전에 정확히 일치하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 번이 맞았네. 자 그럼 실제 시험에서 어떻게? 다음 문항 가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마저 검토를 해볼게요. 자 이 puffin의 새끼들은 come out. 밖으로 나옵니다. 어떨 때에만 only when they are ready to fly. 날 준비가 되어 있을 때에만 비로소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before then. 그 전에. 즉 날 준비가 되기 전에는 they never see the light. 빛도 보지 못하고 밖으로도 나오지 못해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날기 전에는 빛을 못 본다고 한 이 they는 누구예요 puffins 다 큰 puffin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puffin의 새끼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는 다 puffins였는데 이거는 puffin cheeks를 가리키는구나. 이 번이 틀렸네 라고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이게 가리키는 바는 puffin cheeks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이 터핏 puffins는 breed in colonies라고 했는데 colony 샘 제가 공부 좀 했는데 식민지라는 뜻이죠. 네 식민지라는 뜻도 있고 군집 집단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이야기해요. 자 모여서 새끼를 낳아요. some with only a few nest. 몇몇은 그냥 둥지가 몇 개밖에 안 되는 그런 군집도 있고요. some very large 어떤 군집은 크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크기의 차이는 있지만 혼자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새끼를 낳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군집 생활 대신에 단독 생활을 한다는 건 지금 계속해서 틀린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우리 이 a에서 이 중 가리키는 대상이 다른 바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앞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질문 좀 살펴볼게요. 프랭크 라이트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사람은요 이런 지역에서 어느 연도에 태어났습니다라고 나왔는데 문제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렇게 되었구나 간단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 his mother 자 그의 어머니 이야기가 나와요. 그에게 wooden blocks 뭐를 줬대요 나무로 된 블록을 주셨답니다. 자 이것들이 즉 이 나무 블록이요 gave him an early interest 그에게 일은 관심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했나요 in building things 뭔가를 만들고 건축하고 하는데 관심을 갖게 해줬대요. 어릴 때 장난감 선정도 아주 중요해요. 1번 어머니가 준 나무 블록 덕분에 건설에 일찍 관심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은 지금 맞는 내용이잖아요. 자 우리 틀린 거 찾고 있는데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시카고로 옮겨갑니다. where 이런 거 나오면 우리 어떻게 해석했어요. 앞에 말 넣고 에서는 했죠. 자 시카고에서는 그가 누구를 위해서 일했습니까. architect 건축가예요. 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일했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다가 1893년에 자신의 사무실을 이제 드디어 열게 됩니다. when designing buildings 건물을 갖다가 디자인할 때 이 사람은요 follow the rule 이런 규칙을 따랐대요. 자 이 사람이 그 신조로 삼았던 규칙이 뭐냐 하면 form follows function. 그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규칙을 세웠답니다. 여러분. a는 b를 따른다고 했을 때 뭐가 먼저예요. a가 b를 따르는 거니까 그렇죠 b가 먼저죠 b가 1번 a가 2번이죠. 자 마찬가지예요 function이 1번 form이 2번입니다. 이 사람의 머릿속에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건물의 겉모습이에요 기능이에요 기능이 중요하고 형태는 그 뒤를 따른다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어렵죠 그래요 그래서 뒤에 자세하게 풀어놨습니다. 우리 그거 보기 전에 선택지 먼저 봐요. 자 시카고에서 건축가 루이스 설리반을 위해 일했다는 내용 나와 있었죠 맞는 내용이고. 자 3번에 대한 내용은 아직 언급되지 않았으니까 쭉 이어서 가봅시다 this means 아까 그 어려운 말이 있었잖아요 form follows function라는 그 말의 뜻이 뭐냐 하면 the needs of a building's users 건물 사용자의 필요가 should determine its structure 그 구조를 결정해야 된다. 누구에 따라서 그 사용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구조를 정해야 된다는 게 이 사람의 신념이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주관식 2번이요 form follows function이 무슨 말이냐라는 거를 물어봤을 때 이 부분을 한글 해석으로 옮겨주시면 정확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래요 many of rights creations 이 라이트가 만든 건축물 중에 상당수는 were shocking to people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대요. 자 어떤 사람들인가요 유 스튜디오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더 전통적인 디자인에 익숙한 사람들에게는 꽤나 충격이었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잠깐 건축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당시에는 정말 파격적인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충격에 몰아넣었던 이 사람의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 선택지에 삼 번 전통적인 디자인에 익숙해 있던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것도 역시 맞는 내용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one of the first architects니까 그 초기에 건축가 중에 한 명이었어요. 자 어떤 건축가인가요 콘크리트를 as the main material 주재료로 사용한 그런 최초의 건축가 중 한 명이었어요. 자 무엇을 위한 그 재료인가요 for construction 건축을 위한 재료죠. 자 근데 이게 중요해요 뭐 하지 않았어요 without disguising it under other materials 다른 재료들 아래에 그것 즉 콘크리트를 숨기려고 변장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콘크리트로 지어놓고 아이책 피에 위에다가 벽돌을 붙이거나 나무를 붙이거나 마치 콘크리트로 안 지은 것처럼 위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다른 재료 밑에 그렇게 변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숨기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사람의 긴 생애 그 말년쯤에는 그 사람이 had designed buildings라고 해서 미국 서른여섯 개 주에서 건물을 디자인했고요. 그리고 his fame 그 사람의 명성은요 유럽에 더 일찍 퍼졌습니다. 무엇보다도 미국보다도 유럽에 더 일찍 명성이 퍼져나갔습니다라고 했어요. 자 선택지 보세요. 말년까지 미국의 서른여섯 개 주의 건물을 설계했다는 이 내용 정확히 맞는 내용이잖아요. 사 번도 맞았고 오 번이 틀렸나 봐요. 보세요. 그의 명성은 유럽보다 미국에서 더 먼저 퍼졌어요. 아니죠. 방금 유럽에서 더 먼저 퍼졌습니다라고 했으니까 일치하지 않는 거 오 번이야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 form follows function이 의미하는 바는 이미 앞에서 해석을 해 드렸습니다. 네 건물을 쓰는 사람의 요구 니즈가 건물의 구조 structure를 결정해야 된다라는 정도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지요.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지문의 길이가 꽤 길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하단에 숙제 나가고 있죠. 주어진 단어쌍 중에서 어법상 옳은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더 새롭고 알찬 내용으로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